아, 얘를 죽여 살려 새벽에 김탄네 집에서 왜 나왔는지 말해주면 살려줄게 나 아니라니까? 너 맞는데 뭘 아니라고 낮에야 그럴 수 있다 쳐 밤에도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새벽에 나와 김탄네 집에서 대체 니 정체가 뭐냐 혹시 너 이비양 아냐 혹시 너 이비양 아냐 아, 얘를 죽여 살려 새벽에 탄이네 집에서 왜 나왔는지 말해주면 살려줄게 나 아니라니까? 너 맞는데 뭘 아니라고 낮에야 그럴 수 있다 쳐 밤에도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새벽에 나와 김탄네 집에서 대체 너 정체가 뭐냐 혹시 너 이비양 아냐 나 쫄깨 되잖아 나 쫄깨 되잖아 안 터져요 결국 1,2,1 액션 잠시만요 하악 하하하 하하하 yo 모르 learn 왜 이렇게 놀Д 내 어머